지니야 뱅어리님 감사합니다 뭐가 뭔지 모르겠네 아니 전류가 많네 이게 베키다 베키 베키 알도 작다 베키가 흰색깔 이게 청계 잘 못 꺼내라고 조심해라 이거 베키다 베키 조심해야돼 베키 베키 얘 작다 베키가 꼭 나야되는데 얘는 청계다 조심해라 이게 뭐지 조심해라 하나 둘 셋 다섯개 조심해라 그거 꺼내라 그거 뭐고 날리니까 딴 데 날린다고 으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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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쁘게 한 번 해주자 얘가 베키다 얘가 베키다 조심해라 깨질라 베키 아래위로 표시 엑스 으응 으응 조심해 조심 이게 뭔데 그 청계 청계 이거는 깨지지 말라고 있겠지 다섯개 두개 대파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자 이제 넣어보자 베끼를 먼저 엑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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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 십자가다 어 십자가 엑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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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엑스